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효재고요 패션모델 쪽 일하고 있고요 멋있군 오늘은 원진 성형외과 홍보모델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? 현빈이다 현빈까지는 아닌가 영상에 들어가고 있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잘나와 잘생겼다니까 잘생김? 잘생겼죠 원래 잘생겼었잖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나 다 나오고 싶었네 메이크업을 하는 이효재입니다 많이 굳혔는데 많이 굳혔는데 이거 말해야 돼요? 저는 눈이랑 코랑 안면 윤곽 쪽 수술을 했습니다 코가 약간 매부리도 있었고 약간 좀 휜 코였는데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수술 안 한 것 같다고 오늘 촬영 컨셉은 샤프라는 이미지인데요 샤프 한가? 잠시 있다 오겠습니다 셀카를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 잘 나오는데? 셀카를 찍을 때도 예전보다는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잊기 때문에 손이 형이 없었고 너의 인생에 잊기 때문에